홍콩양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댄 어떨까요 원래 떠나는 사람이 더 힘든 법인데 아무 말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 알아요 당신이 참고 있는 날 울게 하지 마요 이별은 시간을 멈추게 하니까 모든 걸 빼앗고 추억만 주니까 아무리 웃어보려고 안간힘 써봐도 밥 먹다가도 울겠지만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달라질 수 없는 한가지 그대만이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그대 오직 그대만이 내 첫사랑 내 첫사랑 내 끝사랑 지금부터 지금부터 그대만이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그대만이 그대만이 영원한 내 사랑 그대만이 그대만이 나만의 넘버1 Look 인증샷 4월 26일 목요일 오후 6시 엠카운트다 하루체패 본방사수 인증샷을 트위터에 올리세요 넘버원 시청자를 엠넷 보이스코리아 파이널 라운드에 초대합니다 4월 26일 목요일 단 하루